안녕하세요. 태블레이션 노성귤입니다.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피지컬백 잘 보고 계신가요? 저도 이제 재밌게 보면서 사실 그 대단하신 분들 한번 챌린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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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전 북실레 국가대표 서영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입장공수 김지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 우슈 국가대표 김혜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팔콘TV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팔콘 조성빈입니다. 강승민의 운동일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승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 알파인스킹 국가대표 강영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파워리프팅 선수 코치하고 있는 박연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현재 파프로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엄대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스트릿뷔팅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안이라고 합니다. 여성분 두 분 남자분 여섯 분이니까 여성분끼리 아무튼 남자분들끼리 하고 이렇게 해서 팀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왼쪽 versions 시도가 아래! 너무 기내는데? 기난다. 진짜 잘할 것 같은데? 설마 뭐 땅 치고 오르셨어. 섬블링하고 같이 참시하고 점프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? 정희들! 승리한다! 저희 첫 번째 미션입니다. 여기! 안 돼. 와 이거를 어떻게 해? 가자! Let's go! 죽었어! 누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 뭐야? 뭐야? 아 그 넓은... 너무 많이 걸렸는데? 어려운 거 아니야? 하나 둘... 아 수고하셨어! 아 수고하셨어! 아 수고하셨어! 아 수고하셨어! 아 이거 성공할 수 있게 해 근데? 일어나 보죠? 한 번에 한 번에! 가자! 가자! 아 수고하셨어! 아 수고하셨어! vamos! 아 수고하셨어! primeira 아 수고하셨어! few 아 수고하셨어! 아파요 다같은데? 뒤로 한번에 목이 자 끝 우슈 가자 우슈! 번갈아가면 사는데 여기가 성공했을 때 여기가 성공 못하면 그대로 끝 다같은 날 못먹어가지고 시작할게요 네? 동풍기 할게 한번 선택해! 아니면 너머 찌그로 해 찌그로 해 찌그로 해 찌그로 해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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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네 자신 가! 남자네 너 자신 가! 야! 오케이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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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액션입니다 아! 네! 아! 아! 도전! 도전! 어! 안 돼! 굴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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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됐어! 진짜! 도전할게! 진짜? 둘 emp! 구름 많이 빼요 구름 많이 빼요 구름 많이 빼요 저희 세 번째 리셔링입니다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이거 안 되지? 영상은 안 돼요 하나 둘 셋 도전 밀어요 누나 누나 밀고 네 그런 시작 올라와요 누나 오케이 기다려 땡겨요 나 땡겨 오자 정보 공개하고 매달을게요 오자 너무 웃어요 어 괜찮아 그냥 성공해줘라 제발 너는 삶이 올라와 하나 둘 셋 오케이 땡겨요 하나 둘 셋 하나 이 잠깐만 정서 lines 4번째 미션 4번째 미션입니다 뭐에요? 여기도 흔들겠다 동선! 올라가면 됩니까? 어깨 아니야 어깨 아니에요 어깨 아니에요 직각으로 이게 돼야 돼 거의 됐는데 거의 됐어요 안 됐어 엉덩이 왜 그래 이렇게? 이거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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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! 밀거에요? 영호 오빠 물만 껴야 돼 미쳐야 돼 가만 밀고 있어요? 응 영호 형 지금 잡혀요? 잡혀요? 네 진짜? 잡혀요 자 골반 지은한테 직각 오케이 직각 그래 일단 이렇게 봐 아 이렇게만 자 제 무릎은 손을 이래야 돼 야 야 제 무릎은 손을 이래야 돼 아아 아아 시각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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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 숟가락 다리 아래 Chancellor 울ら 훈련 3 2 1 な toi 요 정 link 요 요 요 톱기가 또 있어요 톱기가 아예 좋은거 나오나 보다 아예 아이 페드 나 ıyorum 먼저 뽑으실 건가요? 아니 저희가 먼저 박철희야 한 번 뽑아볼게요 아니요 먼저 뽑아볼게요 이제 순서대로 카메라 앞에 중앙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저한테 오셔서 관심 받아가시면 돼요 노우 노우 저 계란맛을게요 형님 많이 했어요 나 보고 있었어 노우 지은아 우리 나눠주라고 생각하지 마 노우 예스 어 누나 노우 오 오 노우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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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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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다 이게 안 돼 맞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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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아 일단 저희 팀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전력이 차이가 조금 났기 때문에 하하하하 근데 이제 먹을거리에서 조금 낙오된 친구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이거 자클리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게임들이 공평해서 떠가지고 다들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았나 그래도 그래서 제가 또 팝쿠르 국가대표여서 더 우월하게 팀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막 덤블링 같은 거 하면은 조금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있어서 저희 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겼는데 이걸 먹고 있어요 일단 팀을 잘 만나서 이긴 것 같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다가 이렇게 여러 종목분들이랑 만나서 너무 잠깐 왜 웃어요? 너무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표정 이렇게 해도 되죠?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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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 분들이랑 챌린지해서 되게 재미있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안 나올 거잖아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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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이크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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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